쇠보레가 온스타 등 신규 옵션으로 상품성을 개선한 2025년형 더 뉴 트레일 블레이저를 국내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2025년형 쇠보레 더 뉴 트레일 블레이저에는 새로운 커넥티비티 서비스와 외장 컬러 등 신규 옵션이 적용됩니다. 먼저 GM의 온스타 기능이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온스타는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 제어, 차량 상태 정보, 차량 진단 기능 등 확장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GM의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기 전인 1996년, GM이 자동차와 통신 시스템을 결합해 탄생한 온스타 서비스는 미국과 캐나다 시장을 시작으로 중국, 남미, 중동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560만 명이 넘는 유료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M은 국내 소비자들이 온스타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활성화 기능을 GM의 글로벌 시장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는데요. 이를 통해 온스타 서비스 이용자는 상담사와의 통화 및 대기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던 기존의 서비스 가입 절차 없이 디지털화된 모바일 앱 인증 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온스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쇠보레는 2025년형 트레일블레이저의 신규 컬러인 마리나 블루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마리나 블루는 2025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먼저 적용돼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산뜻한 블루 계열의 유채색 컬러로 지중해 요트 선착장의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색감이 특징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는 정통 SUV를 표방한 모델입니다. 때문에 도심형 SUV인 경쟁 모델과는 달리 오프로드를 주파할 수 있는 준중형급의 고강성 차체와 첨단 사륜구동 시스템, 높은 지상고, 터프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GM은 트레일블레이저의 차체 설계에 공을 들였습니다. 뛰어난 운동 성능과 효율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GM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인 스마트 엔지니어링을 설계에 접목,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차체 구조를 실현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차체의 하중을 많이 받는 곳을 파악해 보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덜어내는 방법으로 고강성 경량 차체를 실현했습니다. 여기에 오프로드 주행까지 가능한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스코의 기가스틸 22%를 포함 차체의 78%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위의 고장력 및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오프로드 주행 능력은 물론 뛰어난 충돌 안전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정통 SUV의 상징인 사륜구동 시스템은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아우르는 스마트함을 지녔는데요. 주행 중 버튼 하나로 전륜구동 모드 및 사륜구동 모드를 상시 전환할 수 있는 GM의 특허 기술인 스위쳐블 AWD를 적용, 온로드에서의 효율성과 오프로드에서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 역시 퍼포먼스와 효율 사이에 최적의 밸런스를 고려했습니다. 최고 출력 156마력, 최대 토크 24.1kgm을 발휘하는 1.35L 이터보 엔진은 GM의 최신 라이트 사이징 터보 기술을 통해 2L 자연흡기 엔진을 상회하는 힘찬 성능과 엔진 부품의 전동화를 통한 효율 개선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변속기는 동급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보유한 9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해 모든 주행 영역에서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실내는 8인치의 컬러 클러스터와 중앙 11인치의 컬러 터치스크린을 탑재하고 USB 케이블 없이도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차량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연결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폰 프로젝션 기능, 보세 프리미엄 7 스피커 등 다양한 옵션을 적용하며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경쟁 모델과 차별화된 고급 옵션도 트레일블레이저의 글로벌 성공 비결입니다. 동급 유일 파노라마 선로프를 탑재했으며 차량 내부에 설치된 마이크로 입력된 엔진 소음을 정밀 분석해 반대 위상을 지닌 소음을 발생시켜 실시간으로 소음을 상쇄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쇠보레 보타이 프로젝션 핸즈프리 파워리프트 게이트 등 소형 SUV에서는 접하기 힘든 고급 옵션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쇠보레는 온스타를 비롯한 상품성 업그레이드와 환율 인상과 같은 대외적인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을 동결했는데요. 2025년형 쇠보레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의 가격은 프리미어 2799만원, 액티브 3099만원, 알래스 3099만원입니다. 오늘은 가격은 그대로 온스타 탑재한 2025년형 쇠보레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